자, 음식이 입에 맞으세요? 아, 맛있네요. 맛있어요. 저 진짜 밉죠. 미워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미워하고 좋아하는 것도 인력으로 안 되는 거죠. 애기 씨하고는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들었는데. 저 제 손 한 번만 잡아주세요. 아유, 그거야 뭐 어렵겠어요. 저 그동안 개똥 아주머니 손을 입고 있었어요. 많이 부드러워지셨네요. 거칠거칠 딱딱했는데. 일을 안 했더니 좀 부드러워졌어요. 거칠거칠 딱딱해도 아주머니 손을 잡으면 마음이 놓였어요. 따뜻했거든요. 그래서 늘 아주머니를 찾았어요. 배가 고파도 배가 아파도 짜증이 나도 속이 상해도 아주머니만 불렀어요. 부드러워지셨어도 따뜻한 건 여전하네요. 애기 씨. 돌아가신 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으시죠? 어머니 생각나면요. 저한테 오세요. 해달라는 것도 다 해드리고 아픈 마음도 만져줄게요. 그럼 말씀을 놓으셔야죠. 재경아 그렇게 부르셔야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평생을 그렇게 불러왔는데 쉽게 그렇게 떨어지겠어요. 그럼 제가 손을 잡아달라는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아이고, 손이라면 저 언제든지 잡아드릴게요. 아이고, 받아봐요. 잠깐만요. 네, 세훈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우리 희주 아빠가 승진했어요? 여태 모르고 있었어? 아이고, 희주 아버지가 축하받는데 하느라고 알려줄세가 없나 보다. 우리도 지금 회사 직원한테 듣고 축하 전화 하는 거야. 그동안 성화이 탔지? 어 저기 조금 있다가 얘기해. 응? 진짜 축하하고 부럽고 그래. 고마워요 세훈 엄마. 아주머니 우리 희주 아빠 전모이사로 승진했대요. 아이고 이런 경사가. 아유 축하해요 애기 씨. 네 아주머니. 내가 오늘 애기 씨한테 밥을 더 먹어도 되는 날이었네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고 제가 아주머니 모시고 나왔나 봐요. 아이고 아이고 정말 축하해요. 아이고 정말 축하해요 애기 씨.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시죠. 미호야. 어 아줌마. 날씨 풀려서 일하기가 좀 낫겠다. 네. 아줌마가 미호 옷 하나 샀는데 예쁘게 입어. 부담 가지면 섭섭해 할 거야. 자. 아줌마. 일요일엔 집에 좀 와 공부하기 바쁘겠지만 쉬어가면서 해. 그럴게요. 나중에 입은 모습 보여줘. 갈게. 갈게. 수고해. 조심해서 가세요. 그래. 날씨 nur상 맘에. 아줌. 알게. 네. 단 rehabilitic 곳곳에 extreme foss Harr spont gender오는 수le 제일 다 훌륭 ح la modo 툴. 여기에서 일요일 때 로드리 Tudo 빅지적. 네? 뱀다가... 같이 주지 dürfen mattress 중.... 바inton 옆에ر論. Woche음 degli Ask Johnctic 하루 1,2,3